3, 2, 3, 1 자 갑니다 W22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성맑은 박범곤 선수 3, 2, 1 3, 2, 1 3, 2, 1 4, 2, 1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8 5, 7, 8 자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고 약간의 통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건너는 하이라이트가 흥험보에 몰려있기 때문에 아직 노릅니다 나온다 이제 자 건너는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야 박범곤 선수 거의 발판 창출하고 갑니다 지금 하하하하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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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이겼어. 박동국 선수 거의 GPF를 위해서 굉장히 전략을 잘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.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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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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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